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성령님의 대언이라는 주제로 제 영적인 아버지 김은철 성교사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만약에 이 글을 읽고 감동이 온다면 49일간 기도를 시작하여 보시길 추천합니다. 성령께서 나 곧 내 영에게 이르시되, 예야 너는 오늘밤부터 49일간 작전 기도를 하라. 내가 내게 기도의 위력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겠다. 기도의 능력이 배가 되려면 작전 기도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자리에서 문을 닫고 내가 은밀히 고하면 그 능력이 7배나 더 강력해지리라. 너는 이같이 하루 7번 하라. 아침 4시부터 자정까지 시간을 분배하여 무릎을 꿇고 10편 기자 119편 164절이 한 것처럼 이같이 하라. 7은 완전순이 7번씩 7번 할 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큰 권능을 줄이라. 곧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는 희년이니 큰 복을 얻는 것처럼 이같이 기도하면 50제 되는 날, 곧 오순절날에 성령의 권능을 얻은 것처럼 되리라. 10편 119편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레위기 25장 8절. 너는 일곱 안식년을 괴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하나님의 영은 7명이오. 아람의 군대 장관 문둥이 나아마는 엘리사의 명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근 후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변했고, 여우수의 명대로 7인의 제사장이 7개의 양강나팔을 불대, 마지막 날 성을 7번 도니 여리고가 무너졌고, 주님의 말씀은 도간이 7번 달려난 수능과 같고, 요한 게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오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요한 게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초대는 7교회니라. 여우수와 6장 4절. 제사장 7은 7양팔을 잡고 언약계 앞에서 나아갈 것이오.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10편 12장 6절. 여우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달려난 응가도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 위에 7번 엎드려 기도하므로 그 아이를 살렸도다. 또는 너는 이 기간 동안 금식을 하되 식사를 금하지 말고, 내 정욕과 혈기와 눈과 혀와 귀와 내 손과 내 발과 내 생각을 악한 생각과 오락으로부터 철저히 금하고, 마음을 오로지하여 내 마음에 푸는 그것을 간절히 간절히 구하라. 무엇보다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반드시 응답하리라. 여론기 하 4장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위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더 이상 내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하라. 그러면 내가 구한 것은 물론, 구하지 않은 것들도 덤으로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욱 강력한 능력이 나오나니. 너는 합심하여 기도할 자를 찾고, 만일 없으면 나 성룡님과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귀한 비밀을 알려주었으니, 너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순종하여 그 복을 받아 누려라. 오직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듯, 이 비밀도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대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질시옵소서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씩 정해진 시간에 하되, 알람을 진동으로 해서 맞추어 놓고 있는 그 자리에서 5분, 10분 묵상기도를 해도 됩니다. 성령님과 수호천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진지하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직하고 간결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보세요. 출퇴근 전 시간이 어느 정도 날 때는 더 장시간 하면 되고요. 70분씩 210분 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여 기도 습관이 된 후 차츰 늘려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잘 지키는 비결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진보가 계속되기를 간구 드립니다. 마라나타. 아멘. 아버지 오늘부터 이제 또 77일씩 7번, 49일 기도를 하는 분들, 주님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감동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셨고,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아뢰고 묵상할 수 있는 허락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나 담대하라 하였습니다. 주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